안녕하세요. 행복한 꾸데나다익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저희 키팅장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진짜 더워요. 왜 이렇게 더운거야?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그래서 다육돈 사피를 잠깐 왔어요. 키팅장에 왔는데 어떨까? 우리 다육돈 이렇게 더운데 벌써 여름이 벌써 왔나? 장마가 끝나야지 이렇게 섭지간한데 다육돈 빗감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보니까 여기 키팅장 환경은 이제 환풍기를 틀어놓고 통풍을 시켜주고 있어요. 오자마자 늘 환풍기를 틀어놓고 밤에는 그래도 요새는 안틀어주거든요. 예전 같으면 좀 그대로 환풍기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개로 그래가지고 한쪽 틀어놓고 가고 또 그 다음에는 다른거 틀어놓고 가고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한풍기를 틀었는데 어우 시끄럽죠? 좀 소감있어요. 그런데 요새 여러분 꽃대에서 혹시 이런 벌레같은거 안생겨요? 이렇게 벌레 보이시죠? 애벌레같은? 이런게 꽃대에서 자꾸 나타나네요. 올해는 희한하네 꽃대가.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아이들 물을 저기 살충 살균을 해주고 있어요. 타가지고 꽃대에서 그 진드기 같은게 자꾸 일어나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날씨가 좀 요상한가 올해는? 암튼 전국이 아니지 지구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도 물 난리라고 뉴스는 제가 꾸준히 시청을 하진 않지만 가족과 보면은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날씨 변화 때문에 그런지 다육이들 꽃대 부분에서 이렇게 가루 있죠? 흰가루병 같은게. 이거 보세요. 이거 벌레 보이세요? 어 이런게 이렇게 보면 달라붙어 있더라구요. 꽃대에서 이번에. 좀 처음 발견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뭔지 몰라. 이게 해충인가? 뭐 깍지나 그런건 아닌 것 같은데 흰가루병 같은게 이게 왜 생기는지 몰라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주전자 이걸 들고 다니면서 지금 요렇게 위에 소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살충 살균제에요. 같이 섞었거든요. 혼합을 했는데 지금 요런거 보면서 꽃대 올린 부분에 잠깐 요렇게 지금 소독을 해주고 있거든요. 물도 고파요. 얘네들 지금 물도 안주는지 오래되가지고 이런식으로 해서 주전자에다가 어떤 분은 막 바가지로 해주고 있더라구요. 저는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지금 못쓰는 주전자 집에서 쓰지 않은거 가운데가 뭐가 이렇게 꼈어요. 동층에 무슨 아까 보셨죠? 작은 벌레 같은거 그런게 있어요. 안쪽에 흰가루병인가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혹시 키우는데로는 이런거 있지 않나요? 우리는 특이하네. 작년에는 제가 작년에는 모르죠. 참 이사온지 이제 1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꽃대를 살피고 있는데 이런 지금 흰가루가 엄청 많이 날리고 있는거에요. 지금 여기서 그렇고 그래서 이게 그냥 소독한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애들한테 꽃대 올린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차각을 다 한 상태에요. 햇볕은 지금 들어오지 않거든요. 햇볕이 지금 세게 들어오면 안되니까. 여기 보실래요? 여기도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 했어야 되나?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잡아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닦아주기도 하고 블루 에프도 꽃대 부근에서 막 그런거 같고 그래서 많이는 주지 않고 이렇게 주전자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완벽 케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꽃대 주변에 흰가루병 처럼 진드기 물처럼 끈적끈적한 것도 보니까 만져보니까 그런거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포를 흐린 날 선택해서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제가 그냥 극처방이라고 해야되나? 그냥 보이는 것만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름인데 너무 더워도 더우니까 아직 장마도 안 왔는데 벌써 이러면 큰일이네. 꽃대 올라오는 그 꽃대 부근에 잘 살펴보세요. 혹시 저처럼 이런게 있는지. 이렇게 올라와도 닭이한테는 미리 이제 우리가 차례를 처방을 처방이라고 해주면 괜찮아요. 죽지 않으니까. 미리 발견해서 이런 약이라든지 살균처리를 해주면 살 그 깍지가 있어도 발견 빨리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말렸다가 심으면 살더라구요. 애들 일찍 발견만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서 저도 지금 꽃대 부근 주변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블루애플 지금 꽃대를 울리고 있어요. 이 얼음에도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꽃대 올린 거. 제스타도 꽃대 올리고 있고 이렇게 막 통풍 아니 뭐지 뭐 환풍기를 막 틀어놓으니까 애들이 먼지 같은 게 공중에 떠다니면서 이렇게 먼지 거무지 거미지를 이렇게 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엄청 심한 거 발견해가지고 다 지금 약물에다 아예 퐁당 담궜다 뺐거든요. 완전 뭐 꽃대 주변에 시커멓게 아이들 흰 가루들이 막 날려가지고 그 주변 대체가 딱 다 이 주전자로 해서 담아가지고 이렇게 물 좀 먹였습니다. 소독 소독 얼굴 다 세수를 시켜줬어요. 이거 가지고 될라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날씨가 지금 너무 덥고 습한 것보다는 너무 더워요. 하우스 안은 특히 더 더워서 어 애들이 뭐 얼굴 색깔은 뭐 기대하지도 않고 다 빠지고 있는 상태고 중간중간에 좀 아픈 아이들도 좀 보이긴 보이긴 하네요. 제가 미리 살균체충을 다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만 안 한 것 같아. 이쪽에만 저쪽은 했는데 하다가 제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여기는 중단을 한 것 같고 반대쪽은 지금 아래쪽에도 이렇게 있지만 반대쪽은 분갈이도 한 지 얼마 안 됐고 여기는 그리고 뿌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아이라서 여기 좀 대체적으로 다 깔끔한 것 같아요. 이쪽은 이쪽은 그러니까 다육이한테 신경 쓰는 것과 안 쓰는 거에 차이라고 해야 되나 요 앞에 부분도 제가 다 응 하엽도 거의 다 뭐 안 뺀 것도 있지만 보고서 살펴보고 어 살충살균도 다 이쪽은 가운데 다 해줬거든요. 이걸로 한 게 아니라 저거로 있어요. 스프레이 약치는 자동 분사기로 그래서 위에 다 해줬고 해줘서 그런지 이거는 좀 덜한데 아주 목대군생들 있는 자리 방금 전에 보이신 그쪽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막걸리 따른 것 같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얼굴에 한번 세수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꽃대는 많이 안 올랐는데 꽃대에 올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 흰가루병 같은 게 많이 생기네요. 이쪽에 보면 이런 군생들 저 꽃대 뭐 위에도 많이 지금 있는데 어 그 주변에 혹시 여러분 내가 키우는 곳에 꽃대를 올리고 있다. 그러면 꽃대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혹시 저처럼 어 흰가루들이 많이 곰팡이 귤처럼 모여 있지 않는지 그러면 그걸 제거해 주시고 어 살춘살균 극체방으로 해서 어 많으면 담궜다 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처럼 스프레이를 해도 좋고 저처럼 이런 도구를 가지고 한번씩 물을 이렇게 벗기면서 말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픈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체 한번 살균 한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날 흐린 날 선택해서 방심했다가 진짜 다 아이들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하나다육 판매 영상이 아닌 제가 키우는 다육들 보면서 혹시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나 싶어서 저처럼 그런 분들은 저처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미니벨도 보니까 위에 뭐 이렇게 거뭇거뭇게 가루병 있잖아요. 이거를 닦아내야 돼요. 면봉 같은 걸로 한번 닦아내고 아니면 손소독제 있죠. 그런 거로 스프레이로 해 주셔도 얘네들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잘 혹시 남은 거 있으시면 사용하다가 그것도 한번 뿌려줘 보세요. 그거는 뭐 약해가 거의 없는 손소독제 손소독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시면 얘네들한테 한번씩 아픈 아이들 뿌려줘 보시면 곰팡이 생긴 아이들 또는 벌레 생긴 아이들 무름병은 안 되고 벌레가 보인다면 그것도 이용해 보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농약을 사다가 희석을 해서 한번씩 이렇게 뿌려주셔도 주셔보세요. 제가 키우는 곳은 키핑장이고 또 한 개도 달라서 맞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 혹시라도 저처럼 이런 흰 가루병들이 꽃대 주변에 있지 않았나?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안 생긴 것이면 다행이고 생겼다면 이렇게 처방을 해 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진짜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 이쁘진 않죠. 그렇지만 뭐 이쁘진 않아도 아프지 않게 여름 잘 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얘네들을 보살피고 있답니다. 희압도 막 안 떼져가지고 지들이 그냥 내려왔네요. 바닥으로 내려왔어. 이렇게 큰일이다. 여름 앞으로 여름 8월 중순까지는 잘 버텨야 되는데 얘네들 어떻게 더운데 잘 있어 줄지 참 걱정이네요. 저도 같이 사람도 덥지만 식물들도 무척 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경 써서 닭이 보살펴 주세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제가 키우는 키핑장을 보면서 꽃대 주변에 생긴 흰가루 진딧물 잘 살펴보시라는 내용이었고요. 저도 지금 요렇게 시간 났을 때마다 애들 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런 거는 좀 썩어가지고 얘가 목대가 물렀어. 이런 건 떼어 주셔야 돼. 벌써 이렇게 그러냐. 썩었네. 이거 보세요. 썩었죠? 이런 애들이 목대에 있는 거는 애들이 무르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지들이 꺾어요. 목대를 꺾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을 잘 제거를 해 주시면서 그냥 뽑지 마시고 그냥 놔두면 또 그 부분에서 애기들도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나다이기 키우는 킴핑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흰가루 제가 진작에 보여드릴걸 다 제가 처치를 하고 나서 보여드렸네. 이런 꽃대는 뽑아주세요. 마른 거 이게 나중에 장마 끝나고 습하자리도 장마철에도 그럴 수 있고 이 꽃대에 습이 들어가서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마른 꽃대를 꼭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저처럼 제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거를 해 주세요. 이렇게 그린서프 이런 거 창에 있는 꽃대도 꼭 뽑아 주시고요. 꽃대 제거는 꼭 해 주셔야 돼요. 꽃대에 대한 저도 완전 추억이 있어서 꽃대만 보면 사정없이 뽑아요. 그래서 실수한 적도 많아요. 꽃대 뽑다가 얼굴 다치게 한 경우도 있고 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막 하다가 입장 많이 부러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오늘은 이렇게 키팅장에서 아이들 습관은 이렇습니다. 저희 키팅장 아이들 정리 좀 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더운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시 후 실망 초코다이저업 시간나시면 들어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